영심아 안녕 언니가 꽃 갈아줄게 언니가 꽃으로 꺾어왔지 싱싱한 꽃으로 오다가 골고루 많이 꺾고 오지 않았냐 영심아 오늘도 예쁜 꽃밭에서 돌아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안 먹는다는 거야? 응? 옳지 아이고 이뻐 음 가서 먹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도 나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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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랐어 아이고 말랐어 두피 아 누워있었어? 쌈용아 너 완두콩 먹을래? 완두콩은 일반 콩이랑 다르게 달달하다고 쌈용아 지금 완두콩이 맛있게 삶아지고 있어 우리 콩 먹고 자자 지겨운 콩 빈 . 준영아 너 왜 누워있어? 준영이 너도 잘꺼야? 삐비왕. 완두콩 Jazza! 완두콩!! 삼용이 먹어봐. 먹어 보래도? 하나만 먹어보면 마음에 바뀔걸? 하나만. 삼룡아 하나만. 삼룡아 하나만. 하나만. 응 하나만. 삐비왕. 맛있지? 안먹어? 맛있는건데? 수리야 하나만 먹어봐. 하나만. 하나만. 영철아 아니 삼룡아 하나만. 삼룡아 하나만. 많이 고추. 안녕히 계세요. 으아. 와, 용철이 용쇠아 잘한다아옹. 뭐가 떨어져있네? 뭐야? 쌈용아 갑순이가 너 산책시켜준대 밥순아 오빠 꼼짝도 안하지 어 오빠야 꼼짝도 안해 멋지다 멋지 쌈용아 이거 먹어봐 안 먹어 맛있어 달달해 먹어봐 안 돼 안 돼 누나 팔목 아파 쌈용아 누나 팔목 아파 누나 아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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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